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수입차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에 방송하는 지난달 수입차 순위와 시장 트렌드 수입차 1위와 2위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가장 핫한 모델이 레인지로버입니다. 첫 출시가 됐는데요. 첫 출시 때 몇 대가 팔렸을까?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싹 정리를 해놨어요. 일단 브랜드 순위를 보면 지난달에 기아, 현대, 제네시스, 그 다음 BMW, 쌍용, 메르세데스, 르노, GM, 아우디, 쉐보레, 폭스바겐, 미니, 토요타, 포르쉐, 포드 이런 순서인데요. 세부 차종의 판매 순위를 살펴보면 테슬라 모델 Y가 1위를 했고요. E클래스, O시리즈, S클래스, 아우디 A6, 테슬라 모델 3까지 1000대 이상 판매를 했습니다. 1월에서 8월까지, 그리고 작년 1월에서 8월까지의 누적 데이터로 본 상승률과 하락률인데요. S클래스의 성장률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올해 11월에 BMW 7 시리즈가 출시되기 때문에 인기가 어떻게 변할지를 보긴 해야겠지만, 현재 상황은 이래요. 아우디 A6가 오랜만에 1000대 넘게 판매를 했는데, 전년 대비 31.7%가 빠진 수치입니다. GLC와 GLC 쿠페 합산해서 700대를 팔았는데요. 그리고 6GT가 엄청나게 팔렸고, BMW X5 20% 상승, X4 25.2%, X3 25.9%, X7, X6 이렇게 대형 SUV의 인기가 높아졌는데요. 포드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22% 정도 떨어졌고, 폴스타2, BMW i4, 전기차 판매 대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폭스바겐 T9안이 올스페이스 포함해서 565대, 많이 판매했네요. 16위에서 30위까지 살펴볼게요. 확실히 현재 시장에는 디젤보단 가솔린이 인기가 더 높고요. A클래스가 판매대수가 거의 안 나왔었는데, 전년 대비 50%나 마이너스 됐죠. 오랜만에 순위권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7 시리즈가 이제 끝물이고 풀체인지로 변경되는 주기에, 432대나 판매했다는 판매대수가 굉장히 올라왔어요. 신형이 나왔을 때 어떤 반응일지 굉장히 기대가 되죠. 지혜리, 지혜리 쿠페, 3 시리즈,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모델들의 하락세가 보여지고, 포르쉐와 볼보 같은 경우에는 30% 판매대수가 빠졌다고, 인기가 30%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게요. 대기를 엄청나게 깔아놓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371대를 팔았다 그러면, 그냥 371대가 들어온 겁니다. 1000대 찍혀있으면 1000대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본차 중에는 미국이랑 똑같아졌네? 도요타 라부4가 가장 많이 판매된 그런 내용이고, BMW X1이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는데 45%나 성장을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X1과 IX1이 출시가 되면, 인기가 어마어마할 것 같고요. 뭐 이게 다 BMW야. BMW가 1등을 하면서, 전차종을 쫙 깔은 반면에, 벤츠 같은 경우에는 E클래스, S클래스에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우디 Q5와 Q3가 순위권에 올라왔습니다. 45위까지 살펴보면, 렉서스 ES 39%나 마이너스고요. 포르쉐 파나메라도 마찬가지로, 그냥 199대가 이번 달에 들어왔다. 볼보 XC60, 175대가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데, 폴스타의 판매대수가 올라가면서, 볼보의 판매대수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수를 딱 묶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Zip에서는 랭글러가 192대 판매한 게 순위권에 유일하게 올라와 있고, 메르세데스의 G63 AMG, 180대나 판매가 됐습니다. CLS 같은 인기 차종이 판매대수가 많이 떨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EQS, 350 모델이 나오면서, 기존에 450 출고한 사람들의 중고차 값을 까먹으면서, 전체적인 판매대수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레인지로버. 레인지로버는 116대가 판매가 됐고요. 2억 2천만원짜리 자동차가 무려 116대나 판매가 된 거예요. 2억 6천만원짜리 벤츠 G클래스가 180대 판매된 것도 대박인데, 누적 판매대수로 보면 609대밖에 안 나왔거든요. 물량이 항상 부족하니까. 레인지로버는 한 달 평균으로 한 100대 정도 찍을 것 같고요. 디젤 모델이 23대, 가솔린 모델이 93대, 압도적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P530, 이 4.4 V8 가솔린 모델이 BMW 엔진이기 때문에, 재규어 랜드로버 엔진이 들어간 D350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아직 고장률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다. P530 같은 경우에는 10년 넘게 나온 엔진이니까, 검증이 됐다. 이런 거를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입차 판매대수로 1위를 한 BMW와, 2위를 한 메르세데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MW의 차종만 모아나 봤어요. O 시리즈가 1687대, 오랜만에 엄청난 판매대수를 기록했습니다. 물량이 계속 정체가 되어 있었는데, 오랜만에 물량이 좀 들어왔어요. 경쟁 모델과 큰 차이를 보이진 않고요. X56, X34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판매대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GT가 물량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지난달 대비 447대, 엄청 많이 들어왔고, I4 전기차 모델, 보조금이 이제 끝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물량을 좀 땡겨온 것 같습니다. 3 시리즈, 7 시리즈. 이 3 시리즈가 좀 있으면 페이스리프트가 나오기 때문에, C클래스 해외에서 물량이 많아서, 국내에 조금 들어온 것 같긴 한데, 어쨌든, 3 시리즈의 페이스리프트는 반응이 어떨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고, 7 시리즈 풀체인지 모델, 11월부터 판매 시작입니다. X7도 마찬가지예요. 페이스리프트 모델, X1의 신형 모델은 내년 상반기, 그리고 2 시리즈 판매대수, 엄청나게 올라왔고요. 4 시리즈도 물량이 많이 들어왔는데, 8 시리즈, 85대나 판매가 됐습니다. M850i가 워낙 가성비가 좋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반응, 1억 3천만 원이 넘는 차량이 85대, 그렇게 해서, 지난달보다 더 많은 판매대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정도만 보면 분석하는 게 아니죠. BMW의 X 시리즈의 세부 차종입니다. X5는 30D 디젤이 제일 많이 팔렸는데, 디젤 모델의 판매대수를 합치면, 가솔린 모델보다 많이 판매가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40i, 40i 이 모델은 페이스리프트가 내년에 이루어지면 신형 엔진으로 변경될 거예요. 452도 마찬가지고요. M50i도 바뀌고, 디젤만 오히려 기존 엔진 그대로 가니까, 디젤이 더 많이 판매되는 것도 이해할 만하죠. 그리고 연비가 좀 중요한 모델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X7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가 11월부터 나오고, 이미지도 다 공개가 됐고, 사전 예약도 어마어마한데, 끝날 때까지 판매대수가 줄지 않습니다. 엄청난 인기예요, 이 정도면. 역대급 모델이다라고 할 만한 그런 모델이 X7입니다. X3, X4 이 정도 판매대수 기록했고요. 세단으로 넘어가면, 530i 물량이 오랜만에 많이 들어왔고요. 520i 인기 여전하고, 530i 그리고 7 시리즈가 747 프로모션이 좀 먹혔어요. 이렇게 많은 판매대수를 기록을 했고요. 6GT, 3 시리즈, 4 시리즈. 이런 판매대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2등을 한 벤츠로 가볼게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BMW와 큰 차이가 있는 게, E클래스, S클래스 이 판매대수가 절반 이상이에요. BMW 같은 경우에는 X시리즈, SUV의 판매대수가 절반 이상이고, 벤츠 같은 경우에는 E클래스와 S클래스 이 두 개 차종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나머지 차종들의 판매대수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전부 다 E클래스, S클래스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GLC, GLC 쿠페에 풀체인지 모델 판매가 예정되어 있는데, 확실히 SUV는 BMW한테 안 되고, 세단은 BMW보다 훨씬 많이 파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지바겐 판매대수가 급증을 합니다. 전기차 판매대수도 꽤 많이 올라왔는데, EQB는 없는데, EQE 세단 갑자기 두 대 딱 등록되어 있죠? EQE 세단이 이번 달 출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로 밀릴 가능성도 있는데, 현재까지 분위기로 봤을 때는 10월 달로 미뤄질 것 같긴 해요. SUV를 살펴보면, GLE 300D가 가장 많이 판매됐고, GLE 쿠페는 400D가 제일 많이 판매가 됐어요. 이게 좀 거꾸로 되어야 되는데, 판매대수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GLS 같은 경우에도 400D만 팔렸네요. GLS 580, GLS 600 마이바에 들어가는 8기통 가솔린 엔진, G63에 들어가는 8기통 가솔린 엔진, S580에 들어가는 8기통 가솔린 엔진이 전부 다 2022년도에 판매 중지가 됐어야 됐는데, S580은 그대로 판매를 했고요. 나머지 모델은 판매 중지를 했다가, 이제 물량이 다시 풀리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동 꺼짐 이슈에 올라간 차가 S580이죠. 그런 부분에서 엔진에 뭔가 문제가 있었나? 이런 부분을 의심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긴 해요. GLC와 GLC 쿠페, GLB. GLB는 진짜 220 가솔린이 있을 때가 판매대수가 되게 잘 나왔는데, 200D가 나오면서 판매대수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세단으로 가보면, E클래스의 250 모델, 이런 모델이 저공의 3종이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될수록 판매대수가 급증을 합니다. 친환경차 비율을 맞추기 위함인데요. 지난달까지는 2350이 미친듯이 판매가 됐었죠? 쿠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저렴한 모델, 까브리올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픈하고 타야 되니까, 가솔린 모델이 판매가 된 흔적을 볼 수가 있고, C클래스는 풀체인지를 출시하고, 장사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량이 없어요. 없고, 해외에서 C클래스 풀체인지의 반응을 봤을 때도, 3시리즈 끝물보다 판매대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C클래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S클래스는 6기통 가솔린 모델이 거의 대부분의 판매대수를 기록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6기통 가솔린을 추천드린다. 리뷰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S580, CLS450, EQS350, EQS350 모델이 판매대수가 이렇게 나오다가, EQE350이 나오면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둘이 워낙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달 이런 정도 보시면 되고요. 현재 수입차 동향 자체가,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BMW가 판매대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 2위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3위부터 이걸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요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억 3천짜리 레인지로버가 116대가 판매됐다는 소식을 끝으로, 오토소닉스의 이번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